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지대 물리치료학과 신입생입니다 입학한지 얼마 안되서 아직은 강의실도 낯설고 동기들이랑도 어색하지만 저희 아빠 너무 좋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전문을 지나 바로 보이는 여기는 남자기숙사 믿음관이에요 여자기숙사는 더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보이네요 아직 갈 길이 뭐니 조금 빨리 걸어볼까요? 이 건물은 창조관이에요 이곳에서 학식을 먹고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체육관에 지나면 오른쪽으로 운동장이 보여요 운동장 왼쪽으로 보이는 이 건물은 학술정보원이에요 일람시가 카페가 있답니다 드디어 인재관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전공 수업을 듣는데 물리치료가 강의실에는 5층이 있어요 1교시는 물리치료학개론이네요 오늘 강의가 모두 끝났어요 오늘 강의가 모두 끝났어요 웨이파로판 선배님들이 있네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점심 먹었어? 네 먹었어요 아 그래? 우리 지금 카페 가는데 너희들도 갈래? 커피 사줄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가자 구후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아직 못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상지대학교에서 함께 더 즐거운 대학생을 만들어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